그리고 정국이는 그만의 형들을 이제 밑으로 생각 안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정국 온 탑이에요 아 진짜요?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국이 나중에 헬스하면 진짜 우리 다 잡아먹을걸요 우리 정국이 숨결되잖아요 이제 끝났어요 우리 형들 우리 죽었어요 우리 끝났습니다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정국이 썸면 돼 정국이 무섭습니다 정국이 헬스가 풀리고 각자 개인의 욕심이 풀리면서 우성국이는 몸을 키울거에요 정국이 근정 근데 정금든다 정근 정근이 첫번째는 전정국 형들 좀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즘 성인이 되더니 특히 비시민을 그렇게 때린다 아 근데 이건 진짜 운명 보장내도 누가 누군지 알거 같은데요? 아직 안끝났어요 이런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안끝났어요 진짜 누군지 알거 같다 막 자기 마음에 안들면 때리고 들어서 저기다 던져버리고 그 근육들이 이제 성인이 되니 자유로워져서 너무 힘들다 형들이 너가 좋지 이거 물 뱉고 물 뱉고 물 뱉고 입에 머금 물 뱉고 안봐도 이해가 좋은거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인명이요? 네 인명이요 보니 보니깐 제가 이러고 있어요 쨍득하면 막 얘가 들어가지고 제가 설명해줄게요 험드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막 뒤에서 막 막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진짜 하라고 하라고 해요 하지말라고 짜증나지마 짜증나지 한두 번도 아니고 지민이형은 솔직히 장난치면 한두 번에 끝난단말이에요 그치 그치 서른 번을 계속 30점까지 가는거지 아니 아니죠 그냥 애정이 담긴거 보니깐 제가 얼마전에 봤는데 얘가 부에타이 알아보더라구요 여기 정국이한테 오는 사람들은 그치 없겠다 비슷하긴 해요 때리는거 말고 괴롭힐 때 무슨 생각하니 니가 하이텐션일 때 무섭다 내가 운동하는거 다 어? 하는거 아는데 형이 때리고 놀런척 해준다는 다 다 무섭잖아요 다 사연이 비슷해 여기 4명 정국이 근육으로 이루어졌어 귀여운데요 지금 불불떡고 있어요 형 지금 딱 장난이 있네요 여기서 형 지금 빙땡이 뭐에요 아우야 나 옷먹고 해야 되나 어 막 살의 위협을 느껴 모를따라 더 창백하네 뭐야 아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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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줘요 희비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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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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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있어요 두개만 주세요 일단 그요 그 그 히 번호 있죠 형 오동이 형이 뭐라 해야죠 그러니까 다드니까 일단 제가 말할 때는 형 오동이 형이 뭐라 해야죠 오동이 형이 형이 뭐라 해야죠 오동이 형이 뭐라 해야죠 오동이 형이 뭐라 해야죠 봤죠 자 6등 멤버년 7등 슈가야 아 선생님 온다 온다 선생님 온다 온다 선생님 온다 온다 선생님 온다 온다 아 정국한테 어떻게 뭐라 해야 되냐 야 정국아 일로와 야 정국아 일로와봐 야 야 야 하하하하 마 마 마 뒤 안 보나 오 이거 왜 따라해 이거 마이크 마이크 거져야 돼 형 제대로 붙여요 빨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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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내가 마지막이 아니잖아 너가 이제 육조들 아니야 그냥 쇼쇼한 거야 이제 붙여 날라가는데 네. 덩어리 써요, 나 날라야 안 돼요. 제가 최선을 다할 거지만 전국이 이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안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승모근 좀 치워주세요, 무서우니까요. 이런 나쁜 놈! 이 쪽으로 나 데려가줘 전 세상 끝까지 나 다시 마자!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로 탕을 타셨는데 일단 소감부터 한 말씀 부탁 형! 박식이가 팔이 빠졌거든요 정국이, 정국이 한... 그런 무게로 팔을 뺐어요. 정국이한테 어떻게 붙이죠? 하필 그 많고 많은 애들이 정국이 걸러와서 하필 전정국이야 전정국을 붙일 자신이 없어 알아둬야 할 건 상대가 전정국입니다 어 지혜 어디로 가 지혜 어디로 가 야 야 야 야 야 야 정국이들아 좀 놔봐 슈가 형 좀 맞추자 야 놔봐 연합해야 돼 지금 2대1로 아니야 하필 하필 managed to go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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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이제 하필 하필 전정국 하필 전정국 온다 야 전정국 눈이 눈이 무기야 하필 하필 왜 나한테 오냐고 야 무슨 문을 얼굴만하게 만들고 있어 야 그거 맞으면 진짜 죽어 아..겠어요 으아아아 으하하하 으아아아아 으흐흅 으아아아 잠시만 있어보다는 또 봐. 아 왜. 왜 왜 왜 왜 왜? 뭐야 그 두 사람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스쿼트는 몇 개씩 해요? 240개를 한다고? 스쿼트는 별로 안 해요 나 이 팔 굽혀평에 240번도 안 하는데 이것도 240번도 안 하는데 이거를 240번 한다고? Girl, don't do it. It's not worth it. I'm not gonna do it, girl. I was just thinking about it. I'm not gonna do it. I did it. 앞으로 까불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깠대요, 파인애플을. 아파도 이걸 어떻게 힘으로 까? 아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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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